안녕하세요 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 되었으니까 아유타향으로 떠나는 날이고 그래서 지금을 싸내려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유타향까지 가는 것만 영상으로 남겨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쪽으로 가가지고 버스를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안오네요 오늘도 와깡프라 다녀온 이후로 저주구에 걸린 것 같아요 난 안의 저주구 MRT를 타고 가도 상관이 없어서 MRT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MRT에 내려서 포아르험럼폭역은 2번 출구에요 2번 출구 쪽으로 나가서 티켓팅을 하면 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를 안 나가고 내부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역도 차가면 다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 진짜 많네요 아유타야 티켓은 1번음에서 끝낸다고 합니다 사실 몇 시에 있는지 모르고 확인해보니까 한 1시간에 1대씩은 있더라고요 아유타야 능컨 타올라이크? 10만원 어... 어때요? 보이나? 이게 3등석이라 15백밖에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기다렸다가 저한테 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3등석이라 15백밖에 안 하는 것 같고 Het 來 버튼 look at 뭐 그 2 2 4 출구 아오 내일이면 툭툭 아저씨들 우리 많은데 그냥 걸어서 갈 예정이라 굳이 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제 배를 탈 수 있게 피어받이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오늘은 물이 높아서 배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가보는 중입니다 오늘 배가 없죠? 해당 비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저기 한번 확인할게요 한 번 보셨어요 한 하루에 아, 한 하루에 한 다른 차들 아, okay 24시간 정도 오, 네, 방금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면서 돌아가면서 문이 가, 어디 가? 저기요, 또 확인할게요 좋아, 알아요 이제 여기 있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호투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박 아저노님께서 앞쪽은 180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아이오타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빨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면서 영상 편집도 마무리도 좀 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다음 주에 이제 아이오타야 사원들도 좀 돌아보고 이쁜 카페나 맛있는 것도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